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드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 그 팀 부스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팀 부스터 끊기랑 안 끊기게 하는 그거 아무튼 두 개를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끊어치기 그 다음에 바꿔서 쓰는 거 두 개를 강의해드렸죠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하냐면요 뭐 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에 보시면 드래프트 강자 그 다음에 톡톡이 강자 이런 건 많아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부서 속도보다 더 최고 속도를 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기본 최고 속도가 만약 200이 나온다 그러면 한 203, 40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고요 부서 최고 속도가 만약 300이다 그러면 300, 300, 뭐 2kg, 303kg까지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타이머 탭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모험을 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키보드 뷰어까지 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일단 기본 최고 속도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최고 속도가 기본 최고 속도가 몇 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210일 거에요 210 210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자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쵸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제 기본 최고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10이죠? 안 올라가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다행킬어 흔들면 215까지 갑니다 보이시나요? 215 216까지도 가요 보셨죠 방금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요 최고 속도가 더 올라가요 맞죠? 그럼 부서를 쓰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일단 부서 최고 속도 290이죠 290인데 부서를 썼을 때 고개를 흔들어볼게요 그럼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보여드릴게요 290이었죠? 최고 속도가 네 보기로 흔듭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어 292까지 갔죠? 자 다시 한 293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엄청 차이 납니다 이게 1,2,1,2킬로가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다시 1,2,2,2,3,4 121,2,2,2,3,3 생각합니다. 지하 초고수분들 고수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텐데 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아마 다 모를거구요 91,92 91,92,93 오셨죠? 걸렸는데 최고속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한번 더 여러분들이 멀리티에서도 쓰시면 되요 부가같은거나 일직선 부가가 될 수 있잖아 그럴 때 고개 흔들면 더 올라가요 부가 고개 그냥 가만히 앞바니키만 두르지 마시고 흔들어주세요 93 맞죠? 693까지 올라가요 이게 팀전같은 경우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제가 이번에 멀리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트랙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일단 플레이를 합니다 패칸입니다 조콘이용 여기서 부설숭이면 고개를 흔들어요 이거 흔들어 최고속도를 더 빨리 올려요 고개를 흔들면요 속도가 금방 더 올라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나고나서 일직선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고개 흔들어 고개 그냥 가만히 쭉 가지마시고요 절대로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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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고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고개를 이렇게 따다다다다 다양하게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빠르게 하셔도 되고 천천히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빠르게는 좀 힘들잖아 맞지 이렇게는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천천히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속도가 많이 올라가요 제구속도가 고개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속도가 진짜 큽니다 차이가 특히 고가 이런거 같은 경우는 진짜 커요 자 고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로 첫바퀴 때는 그냥 하고 두번째 바퀴 때 보여드릴게요 보통 같으면 뚜속을 하고 할거 하고 뚜속을 채우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할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할거에요 맞지 근데 두번째 바퀴 때는 좀 가리 잡을게요 오 다 했죠 여기서 존나에 흔들어요 존나에 존벌 고개를 존나 흔들어 고개 그러면 최고속도를 찍습니다 어 심하다 이런식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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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시면 최고속도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말고도 뭐 예를들어서 좀 긴 구간들 있잖아 긴 구간들 긴 구간들 긴 구간에 긴 구간에 긴 구간에 긴 구간에 긴 구간에 있는 그런 트랙들을 해서는 무조건 고개를 가만히 이렇게 방향키만 잡고 방향키만 잡고 이러지 마시고 고개를 이렇게 따다다다 움직이면서 속도를 올려야됩니다 뒷키는 눌러지는건 제가 손바닥을 쫙 피고 해서 가끔 눌러져요 자 빛의 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용 좋습니다 이런거 알죠? 이런거 알죠? 이런거 알죠? 완전히 이런거 알죠? 이걸로 왜 그러냐? 또 다른 하드미가 왔네. 이런식으로 빠르게 또는 늘리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고속도가 고개를 흔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왜 원리는 뭐냐면 탄력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 오히려 핸들을 우리가 흔들면은 속도가 더 올라가고 그런건 없잖아 맞지. 근데 카트는 그렇습니다. 카트는 이게 고개를 흔들수록 탄력이 받아가지고 차가 속도가 더 올라가요. 플러스 뭐 최소 2초에서 또는 한 4초 5초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기본속도도 보셨죠? 기본 최고속도에서도 아까 210이 나왔는데 고개를 흔드니까 215까지 올라갔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부서 쓸 때나 안 쓸 때나 흔드시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잘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속도가 올라가는게 틀려요. 고개를 흔들고 안 흔들고 했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 가속도가 틀려. 자 여기서 선을 그어 봐봐. 선을 내가 끄을게 출발선. 선을 출발선 하나 끄고 자 여기서 딱 출발해. 보여줄게 딱 선 밟고. 하나 둘 셋. 최고속도가 어디서 찍히는지 한번 보자. 여기 딱 선. 여기 딱 선에서 찍혔어 맞지? 여기 딱 선쯤에서 최고속도가 찍혔어 맞지? 요쯤에. 요쯤에 최고속도가 찍혔죠 맞죠? 210. 잘 보세요 고개를 흔들면. 고개를 흔들면. 고개를 흔들면은 이게 틀려요.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출발했죠? 고개를 흔들면 210이 더 빨리 올라가 봐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봐야되요. 하나 둘 셋. 속도가 언제 210 되는지 잘 봐라. 자 벌써 끝났어 봤지? 어? 고개를 흔들면 210까지 올라가는데 더 빨라 제로백이. 오케이? 보셨어요. 요기서 끝났어 요기서 지금. 어? 요기서 끝났어 지금 이미. 210이. 맞지? 어? 210이 무려 아까. 그냥. 갔을때 요기서 끝났는데 처음에. 맞지? 고개를 흔드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요기서 끝났잖아 210이. 제로백이 존나 빨라졌잖아. 맞지? 어. 불선 최고속도도 똑같아요. 기본 최고속도나 불선 최고속도 똑같애. 봐봐 우리가 아까전에. 요기서 아까 그냥. 기본 최고속도 다시 보여줄게요. 출발. 19. 20. 8. 9. 요쯤에 찍혔지. 맞지? 요쯤에서 210이 찍혔어. 그냥 가면. 맞지? 근데. 고개를 흔드니까 요기서 끝났잖아. 고개를 흔드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최고속도가 요기까지 금방 올라오잖아. 제로백이 존나 빨라지지. 이해하셨습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고개를 흔들어 볼게요. 한 번 더. 최고속도 금방 몇가지 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미 돌파했어요. 뒤에서 이미 돌파했어. 215까지 갑니다. 자. 16도 갈 수 있어요. 잘 흔들면. 아까 16 갔었는데. 어. 16 안. 이번엔 16 안 나오네. 자. 부수도 똑같습니다. 부수도. 부수도 최고속도 한번 써볼게. 하나. 둘. 셋. 출발. 한 요쯤에서.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최고속도 찍었지. 여기. 한 요쯤. 조금 뒤에. 한 요쯤. 요쯤에서 찍었다고 일단 표시해 놓을게. 자. 표시해 놓고. 하나. 둘. 셋. 출발. 자. 이미 찍었어. 요기서 찍었는데. 맞지. 이미 찍었죠. 지나. 요기 가기도 전에. 요기 가기도 전에. 아까 전에 요기 어디냐. 그. 기본 최고속도 고개 안 흔들고 했던. 요기. 요기서 끝났지. 맞지. 음. 근데 나는. 나는 일직선구간에서. 까딱까딱 거리지. 될 수 있으면 까딱까딱 안 거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까딱까딱 거려야 된다 하는데. 근데. 플레이 하다보면 까딱까딱 거릴 시간이 없어. 특히 어택 같은 경우에. 어. 어택 같은 경우에도. 까딱까딱 거릴 시간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나도 그걸 잊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항상 생각하면서 하겠냐. 내가 왜 어택 같은 거나. 뭐 멀티 할 때도. 진짜. 생각날 때 내가 쓰긴 하는데. 왜 고개를 까딱까딱 싸라. 근데 까딱까딱 조금씩 해.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안 쓰냐면. 나도 까먹어. 나도 까먹어. 나도 까먹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어택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더. 완벽하게 하자. 이거지. 아무래도. 요런 데서. 진짜. 고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조금씩 까딱은 해요. 조금씩. 나도 까먹을 때 있단 말이야. 음. 하다보면.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가 또 까딱까딱하기 좋지. 하고. 우스고. 이런 식으로. 달리기도 바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 같은 거나. 진짜 막. 빅맥들 있잖아. 운하 같은 거.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운하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고개 많이 흔들어야 돼. 진짜. 특히 운하. 운하 많이 하시. 그. 우리. 파트 시작하시는 분들. 운하 무보를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슉. 수고하소. 급 fucked. 고요. 시작bone puede.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